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2023년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12월이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이제 끝나가네요. 아, 내년이면 2024년. 매일이 크게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압력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커져가고 있다. 자, 가까운 시점에 공식화된 구조조정 회사들의 내용들만 봐도 뭔가 홈쇼핑이나 유통 이런 쪽이 지금 희망대직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데 기업이 지금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럼 뒤에 쉬쉬하면서 준비하는 애들도 꽤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비 자체가 굉장히 이런 걸 기형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에서의 뭔가와는 굉장히 다르다. 사실은 쿠팡 같은 기업에 저는 구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구조를 잘 이해하고 혁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쿠팡 같은 기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안타깝게 전개가 되고 있다. 특히 일반 소비시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소비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 세계. 우리가 현실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에 소비할 수 있는 곳들 있죠. 주로 편의점, 일반적인 곳들 아니면 마트. 그런 곳들의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왜? 이미 유통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들 입장에서 가격이 탄력적일 이유가 없다. 굉장히 비탄력적이어도 우리는 그걸 소비할 수밖에 없죠. 보통 경제 배우면 탄력, 비탄력 얘기하면서 결국은 구조 자체가 좀 탄력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독과점화 되어 있는데 뭐하러 소비자 신경 씁니까? 니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이거 사야 되잖아. 어? 우리 이거 단몰 이거 비싸게 팔아도 니들 사야 되잖아. 그렇죠? 반면에 온라인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온라인 시장은 이제 쿠팡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행복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쿠팡이 없었다면 온라인 시장도 이렇게 가격 조정이 있었을까? 적극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고 싸게 노력했을까?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프라인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온라인도 비쌀 수도 있었겠네요. 물론 그건 가정이니까 모르고. 여하튼 지금 오프라인은 굉장히 비싸요. 반면에 온라인은 싸요. 온라인에는 쿠팡이라는 거대한 공용이 있으니까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쌀 수밖에 없고 반면에 오프라인은 이제 대형마트들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있죠. 당연히 경쟁이 더 낮아지죠. 그럼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편의점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곳들은 가격을 낮출 리가 없어. 지들이 꼴려도 와도 사야 되니까 어떻게든. 꼬려도 어떻게 사야지.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 온라인에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소비 물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소량으로 구입하고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대량으로 구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유있게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현실에서 팍팍하게 오른 물가를 더 체감하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쿠팡이 고맙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야하튼 쿠팡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래서 뭐 이렇듯하면 콜라 같은 것도 오프라인에는 유통이 다 독과자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올려. 하지만 온라인에는 대량으로 막 밀어내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오프라인도 온라인처럼 조금 더 나아가면 괜찮거든요. 결국은 온라인에서 가격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대량으로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존재할수록 걔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팔아버리면 그것과 경쟁하는 다른 애들도 비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싸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 구조, 대한민국의 온라인의 구조 이게 일본에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물건을 저쪽으로 넘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해. 그럼 우리에게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물건을 받고 50은 100은 붙이고 딴 데 넘겨버려. 이렇게 해도 일본은 문제가 없어요. 덤핑만 아니면 돼요. 일본도 덤핑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정거래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편의점이야. 내가 편의점인데 물건 받았어. 콜라 50개 받았어. 콜라 50개 받고 거기에 천 원 붙여서 다른 데 넘겨버려. 그럼 원가에서 조금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또 다른 것은 받아서 조금 붙이고 팔아버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프라인에도 마치 대한민국의 쿠팡이 온라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처럼 오프라인에도 일본은 이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법인지는 몰라도 안해요. 기업들이. 아마 독과점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는 것 같아요. 유통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다면 어떤 물 같은 경우가 어떤 지역 안에와 어떤 지역 밖에 유통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대리점에서 그렇게 해버리죠. 그러면서 유통망을 완전 쥐어잡아버리면 가격을 계속 올리는 생소업체 받죠. 그게 일본에서는 불가능해요. 구조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업 해버리기 참 좋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도 정부가 멍청하고 법이 멍청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조차도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홈쇼핑이나 유통회사나 그런 것들을 보면 70몇 년생 후반 그다음에 45세 이상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긴 곳들이 18개월, 24개월 정도의 급여를 주고 학자금이나 이렇게 준다. 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쥐어짜야 되고 요즘 저기 테이란노 가면 한가하죠. 예전보다. 팍착팍착 거렸는데 이제는 뭐 한가하죠. 그런데 있던 애들이 나와서 할 게 없죠. 대기업이 일을 하고 있던 저 40세 이상 저 사람들이 희망퇴직하면 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저 사람들이 경력 인정 받으면서 다른 데 전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희망퇴직을 해도 상관없는 이유가 우리가 IMF 지나고 이제 2000년대 그때도 희망퇴직이 엄청 많았죠. 뭐 그땐 구조조정이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팽창수축에 대해서 모든 것도 우리 사회현상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팽창기에는 사람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뭐 돈 그렇게 받고 나오면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영업으로. 심지어 거기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사람 막 때려박으면 기술 없어도 사람 막 때려박고 종업을 많이 쓰면 얼마든지 그냥 돌아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대 넘어가면서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제 인력을 그렇게 막 때려박지 못하죠. 사람도 적고 소중하게 적고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 2010년대 이전에 희망퇴직 같은 거 하면 돈만 주면 뭐 나와. 그래서 얼마든지 나와서 뭐 자영업 하거나 아니면 이게 끈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뭐 적어도 부장 이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당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장이야. 그러면 알잖아. 얼굴 다 알고 연락 알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대한민국 특성상 얘기를 하면 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기존의 그 사람들의 위치를 감안해서 뭐 중견이나 혹은 거래되는 기업이나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빵빵한 최고 대기업에 한 40세 중후반까지 버텼다면 한 50세 전후 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도 돼. 나가서 이제 중견이나 다른 기업 쭉 돌면서 자기의 그 끈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없죠. 그냥 안 돼서 지었지 않은데 뭐 얼굴 안다고 기존에 여기에서 같이 근무했다고 그게 뭐가 있겠어. 이제 예전에 누리던 그 조팔룩들이 누리던 그런 것도 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나오면 그냥 쌩인 거야. 쌩. 경력 인정 하나도 안 되고 아니 경력 인정 된다는 게 뭐야. 전직 된다는 게 뭐야. 결국은 뭔가 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경력 인정 받고 아니 씨앗 그냥 펜때만 굴렸는데 그거 가지고 뭘 써. 대개 반해서 부속품 하나였는데 다만 그 사람 가지고 뭔가를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였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나오면 할 게 없어. 진짜 완전 다른 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 들어가면 불타죽죠. 끝나죠. 뭐 상가 투자나 이런 거 박살나죠. 그 다음 뭐 일반 투자 다 마르고 있죠. 돈도 구하기 힘들죠. 취업 젊은 애들 대학 나온 애들도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이 노당 중년에 얘들 회사에서 잘린 애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5년 10년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80대 중반 50대면 이제 막 대출 존나 많이 남았어. 한 10년 15년 남았고 아파트 대출 아직 뭐 갚아야 될 거 한참이고 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 심지어 남자이다.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한 7년 8년 10년 지나나.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이면 이 시점에서 한 15년 15년 지나면 최소 전세금 혹은 집 그러면 3, 4억에서 5억 줘야 돼. 지금 지금 상태에서 지금 중고등학교 애가 있는 40대 50대 정도에서 희망퇴직을 했잖아요. 얘가 한 15년 뒤에까지 최소 전세값 3, 4억에다가 이 대학교 보내고 20대 정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한 2억 정도 하면 한 5억 6억 이상이 애한테만 하나 들어가. 남자 애한테만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람들 4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해서 15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최소 지금에서 한 6, 7억 7억 8억은 더 벌어야 돼. 애한테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먹고 살 거 7, 8억이 더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노후대비는 1도 안 했어. 연금 기대할 수밖에 없어. 노후대비까지 하면 한 15년 사이에 한 10몇억 이상을 벌어야 돼. 연 1억 이상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대기업 그 자리에서 버티지 않는 이상은 얘들은 지금 구조를 유지를 못하는 거야. 나와버리면 이제 박살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서로 모른 척하고 요즘 같으면 씨바 사고 안 치고 존나 조용하게 이제 회사에서 깔라면 깔고 씨바 꾸르라면 꿇고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존나 눈치 보면서 버티는 거야. 뭐 책상이 없어지던 씨바 나발이던 화장실에서 변기 똥구멍 빨면 변기 그 씨바 혓바닥으로 빨면서도 버텨야 될 정도고 그 정도로 지금이 무서운 세상이야. 자 우리가 마주할 미래예요. 부정하겠지만 일본이 그 버블기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게 일본에서 셀러리맨들의 소득 상승이에요. 불과 저 짧은 시간에 진짜 진짜 무쳐다. 한번 보십시오. 버블 최고 정점 1989년 90년 딱 지나가는 지점 그 정도까지가 상승의 그래프로는 최고죠. 특히 버블 직전에 마지막 상승을 한번 봐보십시오. 씨바 그래프가 그냥 로켓이야. 펠콘9 스페이스X야. 미친듯이 그냥 꺾여서 올라가죠.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5년 6년 사이에 대기업에 다니는 새끼들이 씨바 대가리 빳빳하게 들고 와 이제 우리 소득 연봉 1억 기본 아니야? 우리 부부 연소득하면 2억 기본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 많죠. 그 새끼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이 대가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게 의미가 없어. 하기가 좋고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상황이 뭔지 모르는 거야. 지들이 대기업에서 지금 몸담고 연봉을 9천 1억 2억씩 받으니까 와 내가 가치가 그 정도인가 착각하는 거야. 그럼 걔들이 미국이 지금 딱 던져놨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일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근데 걔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딱 떨어졌을 때 가치가 굉장히 낮겠죠. 거의 뭐 그럼 그 의미는 한국에서 지금 자본 팽창에서 얘들의 가치가 과잉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후진은 못해. 임금에서.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야. 조정하고 주어짜고 뭐 지금 보너스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입이 아가리가 닭발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얘들이 현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계속 연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서울 불폐론을 주장하는 그런 것도 그거야. 야 서울에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야 우리 대기업이 가까운 시점에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리고 그 연봉이 계속 오를 거라는 거야. 그럼 지금 7, 8천에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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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구조가 가는 거 미국밖에 없어.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도 그렇게 간 나라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본의 극한의 마지막 팽창의 경험을 해버리니까 얘들이 완전 내가 쩔어버려서 우리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언제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일본이 1980년도 어때요? 오히려 셀러리맨의 급여 상승 그래프가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1980년 중후반에 꺾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 마지막 일본의 자본 팽창은 그 시기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떻습니까? 자 다시 이걸 1990년 뒤로 끊어버리고 1989년 1990년까지의 그래프만 본다면 그때 시점에 대부분의 셀러리맨들의 자신들의 미래 5년 10년 뒤에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 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부분이 한 7,500 그러니까 이건 뭐 7,500에서 8,000 정도를 생각했겠죠. 5년 뒤면 저 그래프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10년 뒤면 대략 한 8,500에서 한 만 그러니까 8,500에서 아니죠. 8,500에서 1억 정도 간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자 지구가 있고 세계의 경제가 있어요. 그 세계의 경제에서 특정 국가의 자본이 단기적으로 팽창할 수 있어요. 그게 버블이죠. 하지만 그 버블은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지나갔던 나라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들도 그 버블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도 지금의 극한의 버블이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에 그 상승 그래프가 꺾이고 횡보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내려가는 압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화양을 굉장히 가파르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스스로 버블을 붕괴시켰어요. 체력이 될 때 버블을 붕괴시켜서 체력을 저장한 거죠. 마라톤에서 페이스를 잘 조절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라톤에서 시작하자마자 5km에 1등을 해버리고 압도적으로 막 뛰어나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과연 걔들이 마지막에 42km 정도에서 어디 시점에 있을까? 아마 거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주저앉았겠죠. 중각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일본은 스스로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야 이거 조금 뽑은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지금 페이스 조절하자. 경기 중반에 페이스를 조절한 거야. 우리는 경기 한 10km 정도까지 거의 풀로 달리고 있어. 그래서 압도적으로 1등이야. 그런데 얘의 미래는 뻔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10km까지 달린 전속력의 속력으로 42km까지도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일본은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했고 남유럽은 미친 듯이 달리다가 5km 정도 지점에서 다 자빠진 꼴이죠. 어떻게 보면 감독이 후려쳤겠죠. 시에끼야 정신 차려라고 시발놈아. 뭐 자꾸 페이스를 조절 못하고 그러면서 5km에서 기대기 다 쳐맞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얘들이 이제 페이스를 조절한 거죠. 그게 EU와 독일 중심으로 해서 페이스를 조절시켜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극한의 팽창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팽창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급여 상승에서 이제 우리는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 반대편에서 이미 취업을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버리면 그 전체 평균은 끌려 내려가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는 20대 30대를 불소시개로 쓰면서 태워버리면서 자본을 끝까지 팽창시키고 있는 구조예요. 병신 같은 구조. 이럴수록 기존 같으면 20대 30대를 끌고 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20대 30대를 불소시개로 쓰면서 얘들의 미래가 망가지던 파괴되고 있죠.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가족을 못 꾸리고 혼자 살아가고 기약 없는 미래를 살아야 되는 그 정도로 내몰리고 있어. 얘들의 미래는 기존 같은 삶을 계획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자본을 팽창을 끝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병신 같은 대한민국이야. 불소시개로 쓰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불소시기가 잘 타죠. 잘 타는데 다 타버리면 더 이상 없죠. 진짜 추운 겨울을 나야죠.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야. 일본은 스스로 최대한 연료를 아껴가면서 조심해서 태워가면서 그래도 따뜻한 온기를 계속 유지한 거야. 남유럽이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 이 불소시기에다가 휘발유까지 막 끼얹은 병신들이고 우리도 지금 불소시기로 다 집어넣고 있는 거 다 야 씨발 불 꺼진다 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20대 30대를 다 집어넣고 있어. 그 미래는 어떨까 존나 추운 겨울이 우리는 앞두고 있어요. 이게 연단위로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일본이 60년대도 이미 경제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요. 근데 60년대에 고작 해봤자 연봉이 천이 안 돼요. 70년대 넘어가면서 천 단위를 넘기 시작하죠. 근데 천 단위를 넘고 불과 몇 년이죠? 4년 만에 2배가 됐죠. 물론 그 이전에도 대략 한 5년 6년 만에 2배가 되긴 했지만 절대적인 규모가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전 세계에서 크게 비중이 상관이 없어. 근데 일정 이상 규모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어마어마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의 제조업이 인정받던 시기겠죠. 70년대가. 그래서 거의 4년 단위의 배가 돼. 75년 기준으로 봐도 80년 초반이 되면 다시 배가 되죠. 맞죠? 74년에 그 71년에 2000이 되고 2000에서 75년에서 배가 되는데 아 14년이 걸렸네요. 14년. 근데 14년이 지나서 배가 되고 다시 정도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는 오르죠. 구조조정 되면서 잘릴 애들 잘리는 거야. 정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업은 안 뽑으면서 그래도 효율을 추구하는 거죠. 당장 미래는 크게 기약할 수 없지만 현재 덜 뽑으면 비용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90년대 뭐죠? 딱 지금 우리의 그나마 긍정적인 버전이죠. 구조조정할 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신규 채용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일단 존보 모더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절감되면서 어떻게 보면 있는 애들에게는 조금씩 올려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마지막 불 소식이라 써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엄청난 90년대 취업빙하기 아예 대졸자들이 취업을 진짜 너무 힘들어하던 90년대 후반 97년 98년 채용을 어느정도 할 것이냐라고 묻는 조사에 대기업의 60% 이상이 우리는 내년에 채용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취업빙하기가 와버립니다. 반면에 기업에 붙어있으면 그나마 급여를 주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 어때요? 드디어 셀러리맨의 평균 연봉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락할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가치가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기업 일본이라는 나라 그리고 구속에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야. 그걸 누가 많이 가져갔죠? 한국 대만 중국 이런 애들이죠. 결국은 후진국도 올라오면서 그 과거에 일본이 50년대 60년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그걸 다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전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의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그걸 후진국이 가져가는 거야. 인건비에서 경쟁력이 있는 개들이 가져가면서 결국은 임금이 이미 오른 상태 임금이 오른 걸 즐겼기 때문에 그 임금이 오른 것을 인해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가치가 낮아진 거죠. 당연히 기존의 규모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면서 결국 남아있는 혹은 전체로 평균해버리면 임금이 내려가는 그 흐름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는 병신같이 그냥 쾅 무너졌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되는 그런데 회복돼 봤자 걔들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미래의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걔들은 답이 없는 거고 일본도 치어 짠 거죠.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마주할 것이냐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도 결국 굉장히 많은 반도체 산업이나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나 미국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는 중국이 가져간다든지 동남아가 가져간다든지 그런 불안한 미래가 예상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같은 2000년대 2010년대 넘어오면서 중국의 호랑이에 올라타기까지 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본 팽창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중국이라는 호랑이가 한국을 더 이상 등에 태웁니까? 안 태우죠. 태울 이유가 없어요. 지들이 다 아는데. 그럼 우리는 그건 다 나가리가 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야. 답이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남은 미래는 임금이 하락하는 것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 네.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본에서 2인 기준 2명 기준으로 해서 가계의 평균 지출이에요. 소득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지출도 올라가겠죠. 기업이 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걔들이 일본 내에서 그 엄청난 돈들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 엄청난 돈들이 일본 내에서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70년대 초중반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계에서 소비 지출 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건 일본 내에서 엄청나게 빠른 돈의 회전을 만들어요. 이 돈의 회전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래만 반복을 해버려도 이건 사실은 회계상으로는 엄청나게 뻥튀기가 가능해요. 내가 온전히 100만원을 저축을 하고 있다. 반대로 쟤는 1움밖에 없다.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100만 1원 이하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100만원을 쟤한테 주고 내가 1분 뒤에 다시 100만원을 돌려받기로 한다. 그럼 쟤가 주고 1원의 이자를 붙여서 100만 인원을 받고 100만 인원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쟤가 다시 나에게 100만 2원을 빌린다. 이자까지 해서. 그럼 사실 실제 내가 자본의 어떤 가치는 팽창하지만 그 실제 가치가 팽창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어느 정도를 지나면 그 자국 안에서 금융자본이 돈놀이를 하면 안 돼. 얘들이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돼요. 자본은. 이게 일본의 금융 빅뱅이에요. 일본이 80년대에 일본 안에서 내수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부동산에 돈 밀어내고 어마어마하게 대출 증가시켜서 일본에서 소비 증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름을 끼얹어버린 게 일본의 금융자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8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기죠. 근데 그건 지속할 수 없거든.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버블이고 명목상 거래액이 많거든. 근데 실제 그게 가치가 아니야. 국제사회에서. 근데 이미 자본의 버블은 끼었어. 다만 그게 기업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가능해. 하지만 그건 절대 유지가 가능하고 그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 서로 도망가는 거야. 그건 평가 얘기일 뿐이라니까. 우리의 지금 집값도 평가 얘기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저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도 평가 얘기일 뿐이야. 걔들의 실제 가치가 아니라니까. 실제 가치려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금. 마찬가지로 회사원들도 국제사회에 미국에 던져놓고 일본에 던져놨는데 얘들이 바로 스카웃되고 바로 연소득 1억 5천 2억 찍을 수 있는 걔들이 절대적인 가치야. 영호되고 능력 좋고 기본적으로 스펙 좋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외국계 기업들은 그 돈을 빨아먹으려고 걔들은 빨아먹으면 되거든. 차만 팔면 돼. 그러니까 독삼사 같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팔리죠. 근데 그건 영원히 지속한 나라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대한민국도 밑에서 이미 소비가 박살나고 있죠. 아직 식당 가서 밥 먹는 새끼 없죠?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서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앉아서 밥 쳐먹는 새끼 없죠? 제정신 아닌 새끼들 없죠? 뭐 편의점 도시락 먹어야지. 제일 싼 4,500원짜리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5,500원짜리 오늘은 돈을 시원하게 한번 써서 5,500원 5,700원짜리 풀세트로 먹을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어가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아직도 병신들은 생각 못하고 현실을 모르고 뭐한다? 식당 가서 편하게 밥 쳐먹고 있죠. 뒤지는 거야 얘들 다. 두고 보세요. 우리의 앞으로 불황은 어느 정도일까? 상상 못해요. 엄청난 불황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또 좋다고 시바 반대로 병신들 역배 친 새끼들이 상가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시바 수십억 돈 땡겨서 얘들 다 뒤지는 거야. 뭐 시바 방송인도 보면 그 상가 샀다가 뭐 요즘 방송 존나 열심히 하잖아. 왜 그렇게 했어 걔들이 나와서 그냥 싸많이라도 존나 광고 찍고 이상한 것도 찍고 존나 안하잖아. 왜? 뒤지게도 이자해. 근데 걔들은 상가는 이미 끝난 거야. 박살난 건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사기당한 거죠. 걔들은 영원히 뒤질 때까지 해야 돼. 근데 늙어버리면 같이 떨어지고 기존처럼 돈 못 벌면 걔들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상가 시바 최근에 2,3년 사이에 가다마이 입은 새끼들 시바 떵떵거리면서 아우 이제 상가투자 빌딩투자가 대세조라면서 시바 그리고 상가를 쪼개기로 투자한다 뭐 이런 개소리 같던 시바 같이 지분도 없는데 야 이제 상가에도 여러분들의 작은 돈으로 같이 투자하세요 지분투자 소수 쪼개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지랄한 것들 최근 2,3년 사이에 시바 온라인 플랫폼이랑 만나서 별 지랄한 새끼들 존나 많잖아 음원도 쪼개기로 여러분들이 소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시바 어 그 돈 떼먹는 거야 그런 것 싹 다 망하는 거야 이제 정리되는 과정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즐겁죠 극한의 미친 버블을 경험하고 이제 붕괴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붕괴를 하고 있잖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미 편의점 도시락에서 500원 1000원에 벌벌 떨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자본에 취해 있는 애들이 있고 야 잠깐 조종 왔다가 또 좋아지겠지 라는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에 빠져있는 병신들도 아직 많죠 걔들 다 돈 날리는 거야 행복하죠 그 새끼들이 뒤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올바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업자득이에요 일본에서 내수에서 소비하는 2인 기준이에요 가구 2인 기준으로 소비하는 여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4, 5, 6년 정도 만에 거의 배식점 가요 초기에는 미친 1968년에 63만원에서 1973년에 불과 한 6년 7년 만에 2배에요 소비액이 2배에요 얼마나 내수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73년에 1100 연단위로 1100 정도에서 79년에 불과 한 6, 7년 만에 또 2100 넘어버리죠 어마어마하죠 무섭죠 사회에 돈이 넘치는 거야 자본이 팽창하고 사람도 증가하고 우리의 딱 90년대 2000년대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지나도 야 이제 뭐 IMF 그런 거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개소리하는 늙은 새끼들 경제학자들 시발 전문가 기득권 정부의 부처의 관계자 있는데 그 병신새끼들인 거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걔들은 야 대한민국이 우리가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이 대야 네 그 뭐야 그냥 시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때 그 구조상으로 그냥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는 IMF를 지낸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IMF를 구제금융이 다시 발생하면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 돼요 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출 여름은 없고 미래는 수축해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해내야 돼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그건 시간만 지나면 금방 치유돼 버리고 막 성장기에 어린아이야 하차도 금방 아무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다 이미 체력을 다 떼겼던 75세 80세 노인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UFC 경기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직전이야 80세 노인이 UFC 경기장에 들어가서 존나 이제 결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몸이 바스러지겠죠 지금 우리가 앞둔 게 그거야 일본이 저 내수시장에서 소비 저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겠죠 근데 그게 어때요 역시나 감소했죠 정점을 찍고 감소했어요 중요한 건 일본은 그래도 구조를 스스로 개혁하고 체력을 저장한 상태에서 횡보를 시켰어요 횡보를 시켰어요 이 소득 내수시장에서 소비지출도 이게 그나마 존버하고 진짜 버텨낸 게 이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정부가 대출도 하세요 대출도 하세요 대출도 하세요 50대 60대 60대 뒤지지 뒤질 날도 얼마 안 남은 여러분들도 50년 대출하세요 이랄하면서 시발 정부가 시발 대부업자 새끼가 돼서 대출을 하래 내년에는 또 뭐다 애가 태어났나요 대출하세요 이자만 싸게 줄 테니까 길게 대출하세요 이랄하면서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를 개혁하고 시발 체력을 저장하고 게임을 저장하고 어떻게든 존부하는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태에서 정부가 대부업자가 되었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뒤지는 거야 아니 물론 한 3년 5년 정도는 정부가 펌핑시키면 3년 5년은 갈 수 있어 그래서 정부의 생각도 그걸 수 있어 내 인기까지만 시발 법을 유지하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답이 없어 그 뒤에 뭐 찌재밍 이럴테면 시발 찌재밍 으로 가자 가말 거 방송 거 그분으로 갈지 누구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진짜 정부가 대부업자가 되어서 대출 받으라고 얘기하고 이지라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 새끼들 미친놈들인가 아니 지금은 있는 대출도 줄이고 자제하고 시발 소비지출 줄이고 어떻게든 버티는 노력을 다 국민들이 해야 될 텐데 대출하래 근데 거기에 또 병신같은 새끼들 기존의 성공방정식 믿고 시발 대출하겠죠 드세요 많이 하시라고 드세요 근데 바로 보십시오 잠깐만 대출 조금만 빠져버리니까 바로 아파트 가격 조정 오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50대 60대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 존나 많잖아 얘들이 다 느끼는 거야 근데 얘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정점 짓고 내려가고 있다 이제 내리막길이다 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은 어떻게 돼 눈치게임 딱 시작되면 여기에서 이제 집을 5년 6년 전에 산 사람들은 이미 돈을 많이 번 상태거든 그럼 걔들 입장에서 이제 60대 은퇴하면서 존나 집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거야 아직은 그 현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아니죠 올 초 나왔다가 일단 진정시킨 거야 야 우리 정부에서 다시 올려줄 테니까 야 너희들 팔지마 라고 진정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얘들이 쌓은 거야 오 시바 이거 혹시 그 소문으로만 듣던 폭락이들이 영원히 주장하는 그 하이먼 민 그건가 시바 오 고점 찍고 잠깐 내려갔다가 오 반등했다가 그래프가 비슷하네 그럼 그 뒤에 그래프는 이걸 지금 60대 은퇴하는 새끼들 중에서 유주택자가 깨닫는 그 순간 뭐한다 자 얘들의 집에 금을 발라놨어요 아니죠 지금은 얘들의 집값은 평가액일 뿐이에요 얘들의 원하는 평가액일 뿐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제 진실을 깨닫고 대가리가 똑똑해지면 뭐랄까요 빠른 매도 그 다음 그걸 달러 미국지수추정 ETF 끝 이건 절대적인 평가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을 잡고 있다 뒤지는 거예요 원화를 가지고 있다 뒤지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그 폭락의 그날까지 저는 폭락이 할 거예요 그때 내가 내가 했지 맞지 라고 하면 되잖아 뭐 씨발 알 뻔 어차피 나는 그때까지 유튜브 쓰이고 들건데 죄송합니다 너무 싸가지 없이 얘기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폭둥이들이 영원히 상승한다라는 상승론자들이 사실은 계속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들도 우리를 중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같으면 개무시를 한다니까 원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취급 안 해요 투명인간 취급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보시면 폭둥이들이 폭락이를 엄청 신경 쓰죠 비난하고 왜 그럴까 자기들도 뭔가 무섭거든 결국은 우리가 저 폭락이를 비판을 하고 따지만 니들이 틀렸어 병신이야 니들 인생은 실패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폭락이들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결국은 집을 사줘야지만 자기들의 폭등도 성립이 되거든 여기에서 자기들도 무서운 거야 폭락이들이 점점 더 많아져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은퇴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집을 자전거래로 구입해 주지 않고 달러에 돈을 때려박아 미국 지수추중 ETF에 때려박아 이럴수록 그들은 공포거든 그러면 이제 받아줄 애들은 미래의 애들인데 미래의 애들이 취업 못했고 일자리 별로고 근데 여기서 소비 박살 소득 상승이 멈췄다 그럼 우리의 미래 어떻게 하지 근데 노인 증가 준조세 존나 증가 사회복지 비용 폭발적인 증가 그건 일본으로 봐서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의 소득이 유지가 될까 자본이 유지가 될까 라는 그 생각을 하면 공포거든 그러면 내가 5억 6억 7억 8억 10억 대출받아서 집을 산 이거 이거 2배 3배 치기 하려면 쟤들이 사줘야 되는데 쟤들이 지금 상태로 보면 미래가 없는데 그럼 이거 누가 사주지 그럼 중국인이 사준다고 주장할까 외국인들이 이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우 다이나미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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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집을 사줄까 그렇게 주장할까 공포야 지들도 이제는 잡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없는 새끼들은 뭐 어차피 없으니까 뽑고 잘 수 있잖아 뭐 가격이 10억이 오르든 20억이 오르든 어차피 답이 없는데 근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대출이 있거든 걔들은 회사에서 잘려도 안 되고 이제 명의퇴직 저런 거 하면 뭐한다 화장실에 변기를 혓바닥으로 빠는 일이라도 하면서 버텨야 돼 걔들 나오면 뒤지는 거야 근데 대출은 아직 15년 20년 남았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걸 사줄 애들은 없어 내가 재취업이 불가능해 어려워 경제는 존나 힘들어 내수시장 소비침체는 기정사실이야 이해되시죠 즐겼으면 이제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비용을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비용을 내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직도 비용을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비용을 안 내면 지금 그 파티장이 불났어 비용을 안 내면 못 나가 선택을 해야지 비용을 내고 나가거나 비용을 안 내고 그 파티장 안에서 다 같이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